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엄청 한국에서는 또 보지 못했다. 경작지가 있어요. 근데 그 경작지 중에 지금 유럽 사람들의 주식인 이 빡의 원료가 되는 닐을 심어놓은 곳도 있지만 다시 유룡사나 세배를 다 알았나 봐요. 그래서 1년에 경작을 했으면 또 1년을 쉬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난리 비옥해져서 이 다음 동작물의 용량을 툭툭 끊겨 달려요. 버퍼링 있어요. 버퍼링 있어요. 버퍼링 있어요. 버퍼링 때론 버퍼링 무료로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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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본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소스 잠시만요 내가 써야되겠는데? 후니쿨라 타러 갑니다 타러 갑니다 팬들이 가운 디테일 누구야?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여행을 하면요 막 소통을 시작하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아 너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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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올라가면 있겠지 네 음 어느 쪽이 오스트라이고 오른쪽이 오스트라이고 포토존 네 대저택이 하나 보여줍니다 그 뒤쪽으로 나무 사이에 잘 안보이지만 호스가 있는 거 보이세요? 저 대저택 뒤쪽으로 아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영장 찾아가시면 되세요 수영장 왼쪽 뒤로 네 놀이기구 있는 거 네 그 분홍색 쪽이 볼 겁니다 네 아까 제가 7월 하고 8월에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굳이 7월 8월뿐만 아니라 언젠가 짤지 오셔서 여기에서 1박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호텔이 바로 저기에요 오 저기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입니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가 왜 유명하냐면 일단은 영화 사운드 뮤직의 정원 장면이 닫혀있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배 타고 오다가 아버지 발견해가지고 반갑다고 많이 일하다가 물에 큰 거 오이 오이 고춧가루 치즈 너무 예쁘다 딱 두 번 올리고 말아? 포도 있어 우와 멋있다 맛있어 어디 없는 거야 우와 너무 멋있다 이제 보니깐 음 음 네 아 그러네 음 옛날 짤집 미라벨 정원 음 음 음 음 보인다 보라이미 파승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좀 비워주시고 네 사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넓 음 음 너무 좋아요 그쵸? 날씨유정? 또 충전해야지 네 예술이야 아우 트램프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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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